제갈량 제갈량은 일찍이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형인 제갈근에게 요청하여 형의 둘째 아들인 제갈교를 양자로 삼았다 합니다. 그러나 건흥 5년 제갈량은 나이 47세에 이르러 첫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며 신기하게도 제갈량의 양자였던 제갈교는 다음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염원하던 첫 아들을 얻었기에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는데 건흥 12년에 제갈량이 제갈근에게 보낸 소신을 보며 제갈첨은 이제 8살로 총명하고 사랑스러우나 그저숙함이 걱정되니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들을 아끼던 제갈량은 같은 해에 병사에 버렸기에 제갈첨은 8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해 됩니다. 총나라에서 제갈량은 존승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갈첨은 그러한 제갈량의 후광의 힘이고 17살이 되자마자 공주와 결혼하여 유선의 사위가 되었고 기도위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린 중랑장에 임명되었으며 사성교위 시중 상서봉야로 연이어 승진하였고 군사장군의 직책까지 겸임하며 승승장구합니다. 물론 제갈첨은 글과 그림에 능하고 기억력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빨 이외엔 내세울게 없다고 표바될 인물은 아니었으나 총나라 사람들은 제갈량을 그리워하였기에 제갈첨에게 제갈량을 투용하며 그의 재주와 총명함을 사랑했다고 하니 그가 이룩한 대부분의 것들에 있어서 제갈량의 후광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번 조정에서 선정을 펼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비록 제갈첨이 제안한 것이 아니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입을 모아 가루가 한 일이다 라고 했기에 제갈첨에 대한 아름다운 명성과 과분한 칭찬이 그 실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격려 원년 제갈첨이 처음으로 조정의 일을 통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노신이었던 요아는 종예를 찾아가 함께 제갈첨에게 얼굴 도장을 찍자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종예는 요아에게 우리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욕심부릴 나이는 이미 지났고 죽을 날도 머지 않았소이다. 그러니 지금 어린애에게 직접 찾아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들어놓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고 답했다 합니다. 격려 6년 종회 등회를 위시한 위나라 대군이 총나라를 정볼하기 위해 진격해왔고 이에 강류가 분투 끝에 종회가 이끄는 위나라 본군의 진격은 막아냈지만 그 틈을 타 등회는 험난한 우회로를 통해 진군하여 총나라 영토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갈첨은 등회의 군대를 막기 위해 봉헌할 수 있는 군대를 모두 끌어모아 구현에 이르렀는데 상서랑 황순이 제갈첨에게 신속하게 요충지를 점거하여 위나라 군대가 평지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조언하였지만 제갈첨은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갈첨의 군대는 평지로 진입한 등회의 군대에게 패하여 면죽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때 등회는 제갈첨에게 사신을 보내 만약 그대가 투항한다면 반드시 표를 올려 낭야왕으로 삼겠소라고 말하며 투항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갈첨은 분노하며 등회의 사자의 목을 뺀 뒤 전투태세에 임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인지 등회군의 공격을 한 차례 패퇴시키는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등회군의 상황도 퇴각할 곳 없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피차일반이었기 때문에 등회군은 다시 전녀를 가다듬어 제갈첨의 군대를 공격하였고 이 전투에서 제갈첨은 등회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니 그는 37세의 나이에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갈첨의 아들이자 제갈량의 손자였던 제갈상도 아버지를 따라 전투에 참전한 상태였는데 화양국지에 따르면 제갈상은 탄식하며 부자가 나라의 높고 큰 은혜를 입고도 일찍이 황호를 참수하지 못해 패배에 이르렀으니 목숨을 보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 적진을 향해 볼진하여 죽었다 합니다. 이후 등회가 성도로 진격해오자 유선은 곧바로 등회에게 항복을 하였고 이렇게 총나라는 역사의 귀한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선성의 이동기에 따르면 제갈첨과 동골 등은 강류가 전쟁을 좋아해 국내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유선에게 표를 올려 여무가 강류를 대신하게 하고 강류는 소환하여 익주자사로 삼아 그의 병권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유선이 거절하였기에 이들의 계획은 무의로 돌아갔다 합니다. 황관 황호가 내부에서 정사를 어지럽혔음에도 제갈첨 등은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제갈첨을 겉보기나 좋을 뿐 실력은 이름만 못하다고 평가절하한 이유가 과거 제갈첨이 진수를 가볍게 여겼던 일 때문이라고 말하며 진수를 비방했다 합니다. 제갈첨과 제갈상은 전사했지만 다행히도 제갈첨의 둘째 아들인 제갈병은 살아남아 하미 원년의 하동지역으로 옮겨졌고 훗날 진나라에서 관직에 올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제갈첨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